승객 여러분, 기류 변화로 인해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화장실 사용을 참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착용해 주십시오. 혹시 옆에 분은 어디 가셨나요? 선생님, 아까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 갔는데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디 간 거야? 기장님, 지금 승객 중 한 분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승객 한 분이 시정되었습니다. 긴급 폐항을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짜증 나. 아이참야. 무슨 일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얘기도 없이 어디 가. 아이참, 진짜. 미치겠네, 지금. 아, 참. 무슨, 무슨 일이에요? 아, 이게 비행하다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비행하다가 좀이라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 설명을 좀 해, 뭘 해 줘야지, 승무원분이. 차차 설명도 좀 하지. 차차 설명도 좀 하지. 차차 설명도 좀 하지. 자본이 많은가 봐요. 아니, 풍무 그룹이 대단하고 공항 안에 비행기로 이렇게 또 가다 놨어. 대박이다. 비행기에서 내려오자마자 지금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또. 뭐야? 알람이네. 어? 알람? 이거 남의 집인데 이거. 손을 대도 되나? 이거 혹시 누구 집인지. 이거 예원이 마감인데? 예원아! 예원아! 아니 예원! 깜짝이야. 아우 씨. 우와.